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에서 있고 그 핵심은 블록체인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높으신 분들이 하라 그러면 그걸 실제 실행하는 전화를 해서 가상회사 업체에 전화를 직접 해서 이런 걸 하면 안 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안 되는 게 많았네요 안 되는 게 상당히 많았죠 안 되게 했었죠 금융 당국자들이 다 위험의 전의를 막고자 하고 있고 현행 가진 법칙과 가상회사와 관련돼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에 상당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의 돈을 만나 보겠습니다 퓨처버리 저는 블록미디어의 오진석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5만 달러를 넘어서 5만 2천 달러 그리고 그 위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됐던 전고점이죠 6만 8천 선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오늘은 미국에서의 비트코인 ETF 승인과 거래 개시 그리고 조금은 안타까운 우리나라의 현실까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법무부인 화우의 김용태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소개를 짧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인 화우에서 디지털금융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김용태입니다 저는 작년 2월 1일 날 법무부인 화우에 합류를 해서 가상자산, 전자금융거래법, 규제 샌드박스, 토큰증권 쪽을 담당하고 다루고 있고 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합류하기 전에는 금융감독원에서 2017년부터 가상자산 관련된 업무를 나오기 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담당을 하면서 다 아시는 실명계좌 서비스 만드는 과정에서 또 참여를 했었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만들려는 또 그런 작업에 참여했다가 다 아시는 테라노나 사태 터지면서 방향을 틀어서 또 이용자 보호법까지 오는 전 과정 속을 좀 가까이서 또 참여하면서 계속 지켜본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작년 11월인가요? ETF가 승인되기 상당한 2개월 전쯤이었죠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ETF의 국내 거래가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지금 쉽지 않은 상태가 지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화면에 저희 썸네일을 승인이 미국에서 되면 우리 당국은 당혹스러울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았는데 똑같은 반응이 지금 현실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국 입장에서는 정말 당혹스럽다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 보도자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봤어요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그렇죠 소지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보면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를 읽을 수 있는 행간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문구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이제 11일 날 오전에 6시 되기 직전에 승인이 미국에서 났는데 오후 한 3시 쯤에 저희가 특집 방송을 1월 11일 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속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는 거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뉘앙스의 발언으로 당국의 입장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결정을 못했구나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기다려달라 곤란하다 이런 느낌을 받은 채 지금 계속 한 달째 오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상태인지는 잠시 뒤에 궁금하시겠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규제기관에서 규제 만들고 관찰하다가 오신 분이신데 우리 김용태 센터장은 사실 가상자산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코인이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가상자산 좋아하시죠? 금융이라는 게 사실 되게 보수적인 산업이거든요 규제 산업이고요 상당히 보수적인 산업인데 오 기자님께서 한번 201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2014년 그 이후로 10년 동안 금융권에 생긴 것들이 뭐냐면요 그전에는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없었죠 다 창구에 가서 거래를 했었고요 마이데이터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동의하면 자기 관련된 모든 금융 정보를 한꺼번에 모아주는 마이데이터라는 것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P2P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의 어떤 투자 그런 것도 없었고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도 당연히 없었고요 그 다음에 가상자산 관련돼서 물론 비트코인은 그 전에 만들어졌지만 가상자산 관련돼서 이런 거래소가 생길 것이다 이런 것도 당시의 컨셉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요 그 금융이 뿐만은 아니고 법률적으로 봤을 때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나 혹은 간편 송금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도 안 했거든요 무조건 뭐 창구하거나 ATM 써야 되는 상황이었죠 전화번호 넣고 카톡에서 송금할 수 있으리라고 10년 전에는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불과 10년 전 불과 10년 전 그 다음에 간편 결제 그러니까 자기 주소를 입력해놓고 밀어서 결제하면 집에 온다? 이거는 상상도 못하고 이런 위험한 짓을 왜 합니까? 라는 시대였습니다 그렇죠 그게 불과 10년 그러니까요 불과 10년 전에 산업이 금융산업이 이렇게 진보를 해와서 지금 금융 혁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이 변하고 있고요 많이 변하고 있고 그런 변화에 현재는 그 변화를 더 촉발시키고 있는 게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아시겠지만 한국은행에서 디지털 법정 통화를 CBDC를 발행하겠다라고 올해 테스트를 10만 명 대상으로 일반인 대상으로 실사용 테스트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작년 2월 달에 금융위원회에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블록체인을 통한 원장을 중앙 집중화된 게 아니고 블록체인을 통한 원장을 법적으로 허용을 해주겠다 하면서 토큰 증권이 지금 나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에 가상자산도 있고 이게 모든 금융 시스템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에서 있고 그 핵심은 블록체인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블록 가상자산을 좋아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지금 현재 금융산업이 움직이고 있는 어떤 트렌드에 가장 부합하는 또 그런 새로운 사업이기도 하고 영역이기도 하고 기술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말씀대로 2014년 13년 이쯤에는 우리가 지금 아주 쉽게 쓰고 있는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네이버페이 이런 거는 기술적 기반도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그냥 머나먼 과거 같은데 이게 10년밖에 안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가상자산이 세상에 주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기술로서 블록체인이 그렇게 급부장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그거를 기관에서도 들여다보신 것 같은데 궁금한 건 그거예요 규제기관에서 17년부터 가상자산을 딱 마크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의 7년 7년 정도를 규제를 하시다가 지켜보는 입장 외부인의 3자 입장으로 조금 진흥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으로 오신 지 한 1년 정도 된 거예요 느낀 점이 있고 좀 뭐가 다른 점이 있습니까 확실히 확실히 있죠 일단은 규제를 해야 되는 입장과 규제를 받아야 되는 입장을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전에는 규제를 했었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또 기재부 등등 관계기관에서 규제를 하는 최전선에 있었고 갑이었다 갑이라 하기 못하면요 높으신 분들이 하라 그러면 그걸 실제 실행하는 액션을 했던 높으신 분들이 갑이었다 전화를 해서 가상자산 업체에 전화를 직접 해서 이런 이런 걸 하면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실제 가상자산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회의석상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은 금융당국의, 규제당국의 뜻이니 이거를 업을 고만하셨으면 이런 종류의 것들은 고만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게 당시에 공매도라든지 차익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도 했었고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살 수 있게끔 하는 서비스도 당시에 있었거든요 있었죠 그것도 신용카드 담고 다니기도 하고 그것도 못하게 했든 또 어느 펀드나 사업펀드는 가상자산을 편시시켜도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질문하기도 했었는데 안 됐던 거고 여러 가지 그냥 안 되는 게 많았네요 안 되는 게 상당히 많았죠 안 되게 했었죠 안 되게 그렇게 해오다가 시장에 나와서 가상자산을 사업을 하시는 분들 되게 해야 되는 입장 또 이거를 규제를 명확하게 해서 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컨설팅을 해줘야 되는 입장에서 바라본 시각은 분명히 틀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선의로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선의로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아니라고 하면 이상하죠 물론 소위 말하는 폰지사기의 코인도 있습니다 일부러 넘어들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폰지사기도 분명히 있고요 왜냐하면 사람을 끌어오게 되면 끌어온 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다 이거는 사실 폰지거든요 코인에 대한 일정 수익을 주겠다 이거는 수익이라는 건 사실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의 영업이익에 기반이 돼서 수익이 기반이 돼서 거기서 배분을 해주는 게 수익이지 그러니까 매출과 순수익으로 나누는 게 수익이죠 그렇죠 그런데 뒷사람이 오는 걸 가지고 자기한테 수익을 주겠다는 건 전형적인 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량하지 못한 분들을 빼고 비설량자 대부분의 사업하시는 분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이런 큰 프로젝트를 만들고 또 정교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거를 만드는 분도 있고 이더리움을 쓰시는 분들도 서비스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분들이 시장에서 선량한 의지로 하려고 그러는데 당국 입장에서 보면 리스크가 커지는 부분이 가장 부담스럽거든요 부담스럽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거리감을 좀 두다 보니 소통이 사실 원활하지 않아요 그 부분은 제가 나와서도 지금 좀 가상예산 업계와 많은 소통이 좀 있었으면 한다 그런 거는 저번에도 말씀하셨죠 하는 바람이고 최근에 이목현 원장님께서 가상예산 업계와 대표들과 소통 자리를 가진 것은 이제까지 없었거든요 금융당 수장이 가상예산 대표들하고 공개적으로 만난 지가 없어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였고 또 가상예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또 이렇게 자리를 갖게 된 거고 그래도 아마 아쉬워할 거예요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쉬운 것뿐만 아니라 진짜 아쉬워하죠 더 있었으면 하는 거예요 원하죠 더 자기들의 의견을 좀 더 피력하고 싶고 그걸 공개적으로 좀 토론도 해보고 싶고 자기들 당국이 원하는 스탠스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듣고 싶어하는 그런 소통의 자리가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쉽다 네, 그런 게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블록미디어도 마포에서 있었기 때문에 가까운 데 있어서 취재를 또 현장을 갔어서 영상을 보시면 녹화분도 있긴 한데 저도 갔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물론 공개적인 자리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대표들과 이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 만났다 의미가 정말 있고 상징적인 순간이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톤이 약간 우려되는 점은 상명하복의 느낌이 적지 않았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까 제 느낌으로는 현재로서 가상예산 이용자에 관한 법률이 보면 이용자 보호를 잘해라 예탁금이 어디로 새 나가지 않고 안전자산으로 운영이 되고 또 그 예탁금을 달라고 했을 때 출금을 거부하지 않고 항상 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콜드월렛하고 핫월렛을 나눠서 80대 20%로 나눠서 안전하게 보관해둔 이용자를 일단 이용자 보호법이니까요 보호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시세 조정 관련된 거거든요 미공개 정보 또 토큰에 어떤 호재가 있는데 이거를 공개하지 않아서 미리 사서 나중에 공개가 됐을 때 시세 차이를 얻는다든지 주식시장처럼 아니면 물량이 잣득 갖고 있으니 그걸 가지고 계속 효과를 높여서 효과를 상당히 올려놓은 다음에 거기서 들이부어서 자기가 수익을 취한다든지 개미털기 한다든지 개미털기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너무나도 민감한 사안이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진짜 그야말로 피를 토할 일이거든요 한 건 한 건이 감옥 가야 될 사유네요 그럼요 이런 것들 내부자 정보, 미공개 정보, 시세 조작 이런 것들이 이제 업건으로 들어와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틀이 잡혀져 있으니 그런 것들을 사실 금융당국 시장 입장에서는 조심해라 이런 것들이 시행되고 이 취지가 이래 하니 잘 지켜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 ETF 관련된 이야기 이번에는 미국으로 시작할게요 한국으로 훅 들어가면 우리 센터장님 깜짝 놀라니까 미국으로 갑니다 지금 승인이 미국 시간으로 1월 10일 날 됐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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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을 살 수 있는 또 다른 창구가 생겼으니 이제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는 말은 정확하게 맞은 말인 것 같아요 현재 오늘 자로 5만 2천 달러 넘었습니다 네 5만 7달러 넘었고 왜냐면 그동안 사실 비트코인 지갑을 만들고 거래소 에 회원 가입하고 등등 해서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잠깐 말이 좀 셀 수 있는데 바이든 행정명령에 의해서 2022년도에 조사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미국이 가산해상과를 해서 미국인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 또 몇 사람이 몇 명이 갖고 있는지 조사했는데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합니다 깜짝 놀랐던 게 아 세상 사람들은 좀 비슷하구나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 많고 일반 국민들 많이 갖고 있거든요 많이 갖고 있는데 다시 또 돌아와서 이게 지금 그 미국 사람들 갖고 싶었는데 그 갖고 싶었던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었던 거죠 근데 증권시장에서 살 수 있다 이건 한 가지에 더 루트가 생긴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 올라갈 수 있죠 만약에 뭐 진짜 만약이지만 또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허용이 되면 또 우리나라 증권 MTS를 쓰시는 분들이 또 들어가겠죠 그렇죠 어 그냥 주문만 내면 되네 그러니까 들어가 겠죠 그러면 또 오를 가능성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에서 살 수 있으면 올라갈 수 있죠 또 올라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살 수 있는 루트가 더 뚫린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뭐 차트나 이런 거를 보지 못합니다만은 여하튼 수요 공급 측면에서만 보게 되면은 살 수 있는 루트가 더 생긴 측면이 있는 건데 이번에 그 ETF는 현물 현물 현물이죠 현물 ETF 그냥 제가 금감원에서 이제 9년 동안 연속해서 디지털 업무를 하기 전에 그야말로 선임 시절 선임이라는 게 2000 내가 2008년에서 한 9년 2006년에서 한 10년까지 화생상품 감독팀이라는 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물 옵션을 되게 익숙하게 다뤘던 업무인데 펀드는 바스켓이거든요 현물 그 펀드는 ETF 바스켓입니다 조각조각 모아서 이렇게 해서 이제 상품을 모아놓은 거죠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요번에 ETF 현물 바스켓이잖아요 그러면 오티자님께서 비트코인 뭐 천만 원어치 사주세요 라고 주문을 내면 저는 여기다가 이 바스켓 안에다가 비트코인 천만 원을 사다가 여기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현물 시장에 이제 영향을 미쳤겠죠 가져오는 거 네 가져오고 그 산을 하고 이따가 가격이 좀 올랐어요 그럼 오티자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주문을 내냐면 얘도 주문을 내겠죠 팔아주세요 시세 차이가 없고 싶어 그러면 이걸 또 팔아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 판 금액을 또 다시 돌려주잖아요 네 이게 펀드거든요 근데 선물은 어떠냐 비트코인을 3개월 후에 사기로 그러니까 지금 예컨대 뭐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을 사기로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또 사기로 계약을 하게 되면 당연히 반대편은 팔기로 계약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선물 매수포지션 매도포지션이 이제 계약이 체결돼서 사자와 팔자라고요 사자와 팔자가 돼서 선물 계약이 해지는 건데 그리고 이제까지 선물은 사실 금융당국도 선물거래도 이슈가 없었거든요 하다못해 미국 SEC도 별 이슈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선물을 해줄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그레이 스케일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논쟁이 붙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현물 ETF의 승인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뭐 금융권에서 나오는 신용 조우기도 한데 금산분리가 아니고요 금가분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가분리요? 금산분리는 쉬운 거고 금융과 산업이 해서 산업이 금융을 먹게 되면 가는 뭐지? 금융과 가장자산은 분리했는데 그런데 감독당국은 또 금융감독은이고 우리나라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나라도 이 가상자산과 관련돼서 뭔가 분리를 하고 싶어해요 선긋기하고 싶다 네 그러니까 이쪽 리스크가 일로 넘어오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금융당국의 담당자는 SEC 담당자도 마찬가지고 싱가포르의 마스 담당자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담당자들도 마찬가지고 되게 경계해요 그동안 금가분리에 의해서 가상자산이 어떻게 보면 금융권 밖에 있다가 어떻게 보면 상륙을 한 거예요 미국발로? 미국발로 이게 게리겐슬러도 마찬가지고 승인해주면서도 이거는 도대체 중고자산이 뭔지도 모르겠고 변동성도 크고 위험성도 따르겠고 계속 했던 얘기죠 했던 얘기를 계속하면서 실치만 해주겠다는 톤이었잖아요 소송 때문에 또 그랬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확합니다 소송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소송이 했으니 해준다는 입장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좀 밖에 있던 밖에서 있던 게 미국 자본시장의 안으로 들어온 최초의 케이스이고요 금가분리가 무너진 거죠 금가분리에 어느 한쪽에 균열이 생기면서 융합이 된 상태가 되니 사실상 이제 비트코인이 일종의 주식이 되어버린 상황이 된 거잖아요 자산이 된 거죠 자산이 된 거죠 자산이 됐는데 미국의 FRB에서 수많은 보고서를 쏟아져 냈거든요 비트코인 관련돼서 제가 2017년도 담당할 때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위 FRB에서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그 보고서는 물론 세인트루이스 연준의 한 연구원에 의해서 나온 거지 뭐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었는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쓴 말이 하나 있어요 이건 너무나 화폐하고 닮아 있다 그러니까 화폐 제가 5만원짜리 오튜냐님께 드릴 때 이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임명성이 보장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전달성 있잖아요 그렇죠 가치를 이렇게 주잖아요 줄 수 있죠 네 줄 수 있고 전송한다는 거죠 준 거를 모두가 다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그 세 가지 화폐니까 네 화폐니까 이거를 써놓은 보고서가 있어요 미래를 내다보셨나 그래서 이 사람은 참 비트코인의 가치에 비트코인에서 쓴 거거든요 비트 맥시였나 지금도 그거를 검색을 잘하시는 분은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디 찾아보면 그 보고서 지금도 있어요 제가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찾아서 네 그걸 내가 너무 재밌어갖고 그걸 프린트해서 당신 원자직께 들고 갔어요 이런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준비위원회는 달러 기축통화로 움직이는 거대한 축이잖아요 달러라는 건 그리고 fomc 회의 직전에 말도 많이 하는 그런 그런 표시잖아요 세인트루이스 전 세계의 무역결제와 모든 결제에 축이 되는 달러를 다루고 있는 핵심의 연방준비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우리만 화폐가 아니고 저기도 화폐일 수도 있다 나는 좀 어떻게 보면 개인적 연구원의 의미지만 그런 걸 지적한 보고서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일단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십니까 그냥 읽고 재밌네요 당시에 제가 팀장실인데 보여드렸더니 이렇게 보기도 하는군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어떤 연구원은 그런 게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재밌네 그래서 지금 시간이 흘러흘러 2014년 24년이 됐고요 그래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우리는 알고 있었잖아요 이게 현물 ETF가 결국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그것도 1월 10일 날 끝까지 밀어서 승인을 한 건데 재미있는 건 게리겐슬러도 찬성을 했는데 앞서서 소송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고 하신 거고 그런데 여기에는 게리겐슬러가 찬성을 해서 2대3으로 승인이 됐다 이것도 있지만 이 백커에는 이 뒤에는 정말 세계적인 자산운용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블랙락이니 피델리티니 물론 벵가드는 빠졌지만 프랭클린 템플턴 이런 회사들이 뒤에 쫙 서 있는데 사실은 아까 화폐이기도 하셨지만 화폐를 가지고 돈을 버는 데는 이런 회사들이 진짜 세계 1등이었고 정말 수십 년간 이걸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갑자기 이거 왜 한다고 그랬을까요 그것도 궁금해집니다 사실은 게리겐슬러 위원장이 찬성했다는 표현은 좀 안 맞는 게 발표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발표를 했는지 질척거렸다 저는 위원회 저 위원회는 법원이 법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행동한다고 자주 말씀드렸다 금속 ETF 그러니까 금 ETF나 뭐 이런 거죠 기출 자산은 소비자용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반면 여기서 이제 가산산 업계에서 실하는 말 나오죠 투기성 변동성이 큰 자산인 비트코인은 랜섬웨어, 자금 세탁, 제재해피, 테러, 자금 조달 등 불법 활동에 사용된다는 점에 자기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기 가산업계에서 되게 싫어하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또 가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과 거래를 승인한 것이지 ETC가 비트코인을 승인하거나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야 그러니까 ETF를 승인했을 뿐이 자기들은 비트코인을 여전히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유 질적거리네요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가치가 가산산산과 연계된 상품들과 관련된 수많은 위험에 계속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근데 이거는 제가 어느 게 옳다 틀리다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나라 지금 홍콩 ETF 지금 항생 ETF가 지금 완전히 막 난리가 나 있는 상태인데 ELS로 난리가 나 있는 상태인데 50%가 빠지리라고는 누구도 예상을 못했든 그렇겠죠 그것도 창구에서 판 상품이 홍콩의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에요 근데 판 은행원들은 이렇게 팔았을 거예요 이 정도면 중국이 망했을 때예요 중국이 망이야 이거 50% 떨어집니다 주가지수가 반토막이 나는 건 저는 그것도 이렇게 메이저급의 시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세계 2위 경제권에서 반토막이 나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는 사람도 그렇죠 이게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저기 미사일 몇 개 쏘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했는데 썰어지잖아요 변동성과 투기성이라는 거를 과연 그러면 여기서 말한 게리겐슬 위원장이 얘기한 거에 부측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거에 있어서는 약간 좀 가산산 업계에서 근데 아주 초창기에 또 재밌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ETF 비트코인은 현물 자산을 품고 있지 않잖아요 소위 말하는 자산을 품고 있지 않은 여기 말하는 기초자산이 없는 상태로 그렇죠 발행된 건데 그러니까 가산산 업계에서 2017년도에 찾아오면 되게 재밌는 문구가 뭐냐면요 달러는 프린터에 기반한 화폐다 그런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막 찍어내니까 잉크에 기반해서 잉크 기초자산으로 찍어내는 코로나 때 미국 채권 발행하는 거 보셨잖아요 국채 발행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본은 어떻고요 일본 재무상이 발행한 채권 아니 누가 사줄게요 이제 일본은행이 사줬거든요 그것도 국가 재산의 엄청난 양을 찍어낸 거예요 그냥 잉크도 아니요 그냥 디지털 숫자를 그렇죠 막 찍어낸 거죠 그것도 가상이네 가상으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네 발권력이었죠 발권력을 가지고 찍어낸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렸던 시대를 우리가 경험해온 게 엊그저께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기출산산이 너는 없어요 라고 하는 거에 근데 사실은 이 이면에는 그래도 달러는 국가가 있고 발권력이 있고 보증을 해주니 우리는 믿을만한 거지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무역이나 이런 전세계의 어떤 통화질서를 구축하고 있는 달러나 EU나 기초통화국이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이제 센터장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 디더리움을 투자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가상자산의 업계를 이제는 지원하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SEC의 움직임이 과연 시장에 도움이 되는가 해주긴 했는데 계속해서 오늘도 비판 기사가 나오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다른 ETF의 출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아직도 또 계속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스탠스가 되게 애매하게 가는 거잖아요 행동은 하긴 했는데 우리는 싫어 이거는 당국 입장에서 미국은 어떤 상태로 계속 갈 것 같으세요? 그런데 미국은 당시에 작년 아니 2022년에 바이든 행정명령에 의해서 보고서 나온 거에 보면 첫 번째 볼드체가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자 그다음에 산업을 보호해야 된다고 나오거든요 당시까지만 해도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돼서 상당히 친화적인 시각이었는데 그 이후에 FTX 파산, 테라노 사태 일련의 사태들이 터지면서 미국도 금융권으로 하여금 가상자산에 관련된 거리를 두도록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되면 위험자산 엄청 싸도록 은행 같은데도 규제를 강화하면서 거리가 엄청 높거든요 그런데 가상자산 관련된 시장을 바라보는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완전히 개인적인 시각인데요 아직은 초기 시장인 것 같아요 아직은 또 얼리 스테이지다? 네 완전히 지금 얼리 스테이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시장이 발전해서 인류 사회가 지금도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류가 새로운 분권화, 탈중앙화 돼 있는 시스템을 처음 본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탈중앙화, 분권화 돼 있는 시스템을 처음 본 겁니다 그냥 완전 다른 거니까 완전 다른 거예요 예컨대 다른 비트코인 크리페이스 초록에 보시면 이거를 왜 중앙집중식으로 해서 수많은 비자를 결제하기 위해서 예컨대 카드 리더기도 만들고 비자 카드도 만들고 그걸 은행하고 연결해야 되고 신용을 체크해야 되고 그걸 또 송금화하는 결제를 해야 되고 결제하기 위해서 은행이 왜 껴야 되고 하면서 수십 개라고 표현했거든요 수십 개, 크리페이스에 보시면 나오죠 수십 개 기관이 여기에 들어와서 수수료를 높이느냐 중앙집중적을 하기 위해서 그거 말고 내가 하는 방법을 써보자 그래서 만든 게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래서 분권화 시키고 분산원장을 쓰게 되면 신뢰가를 바탕으로 한 장부의 어떤 숫자에 대한 기록 이전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만든 일종의 모델하우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까지 온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가상재산 관련된 시장은 초기 단계고 뭔가 계속 실험을 해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험 단계라고 생각이 되는 수준인데 여기서 ETF라는 거대한 금융적인 물결이 생겼으니 미국 당국 입장에서는 여전히 경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러면 철옹선 같던 그런 SEC의 규제가 지금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그게 미국이 허용했다 미국이 뚫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센터장님은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네요 미국이 의미는 있습니다 분명히 금융과 가상재산이 결합하게 된 첫 번째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음은 이더리움은 없습니까? 그렇게 가죠 질문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전 세계가 금융 당국자들이 다 어떤 위험의 전의를 막고자 하고 있고 또 규제책 현행 가진 법체계가 가상재산과 관련돼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에 상당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분권화돼 있고 어떤 규제책위가 정확하게 잡혀 있지 않은 상태를 금융권이 어떤 흡수를 했을 때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대처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지는 게 싫은 상태이긴 한데 그런 상태에서 가상재산업계 중에 한 발이 들어온 걸로 보이고요 그건 팩트가 됐고 그다음은 여러 가지 결제수단으로 가상재산을 쓰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페이팔 같은 데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 비자도 테스트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확장이 될 거예요 확장이 되면 이런 것들을 또 제도권으로 어떻게 끌어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순간이 있을 거고 지금 송금 같은 경우도 사실 가상재산을 매개로 한다면 송금이 진짜 빠르죠 그런데 지금은 스위프트를 통해서 지금 엄청난 느린 속도로 삼박살을 걸리는 시스템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신문에 나오지만 모 송금업체가 가상재산을 매개체로 해서 송금을 하려고 들어왔다가 정부 당국자들끼리 난상토론회 한 번 벌어졌어요 이걸 해줄까 말까 많이 고민했었는데 가상재산을 매개된 건 아직은 시기상점보다 해서 좀 불허했던 그런 경험도 있긴 한데 빌로 시작하는 회사였나요? 아닙니다. M으로 시작했어요 M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단할 페이코인 같은 경우는 지급결제로 쓰기 위해서 많이 했다가 코인 상패까지 가는 그런 시련도 이슈가 있었긴 하지만 시작은 그랬죠 또 이슈가 있었긴 했지만 또 뜬 바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혁신적인 서비스를 계속 내놓는 과정에서 당국이 갖고 있는 스탠스하고 마찰이 있고 그 마찰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가 금방 해결되지 않고 이런 ETF처럼 여러 가지 법원이나 규명당국의 협의들과 컨센스가 이루어지고 조금씩 조금씩 해서 지금 초기 단계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참 이게 말하기가 저희가 이제 말하면서 저는 좀 답답해지는 게 미국은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가상자산이 퍼지고 ETF가 승인되는 과정에서 DC는 싫은 내색을 대놓고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스탭포워드라고 그러잖아요 뭔가 앞으로 나가는 느낌은 이만큼이라도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로 이제 시야를 둘러보고 또 이제 센터장님께 우리나라 이야기를 물어볼 차례가 되었는데요 규제를 통한 규제가 이게 너무 진도가 안 나가요 규제 역할도 잘하면서 산업진흥도 잘하면 좋겠는데 너무 안 나가서 시작부터 질문을 다시 해볼게요 가상자산을 왜 규제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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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